곰충, 동물, 식물 등이 갖고 있는 자연재해의 예측 능력은 일찍이 과학계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방개 부치의 더듬이는 백만분의 1mm의 파동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곰충의 감각기관은 생존에 필요한 모기, 서식처, 환경변화 등 외부 자극에 대한 모든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곰충의 더듬이는 종관에 또는 같은 종에서도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구조는 비슷합니다. 바람이나 중력 또는 진동에 의한 미세한 파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 신경개통을 통해 뇌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2008년 5월 9일 홍콩의 한신문에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이동하는 희귀한 사진이 실렸습니다. 도로 한켠을 가득 매운 조꺼비 떼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인도를 지나 달리는 자전거와 자동차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도를 건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중국 스천성의 리액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원자탄 252개를 한꺼번에 폭발시킨 것과 맞먹는 이 지진으로 사망자만 약 9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홍콩 언론들은 두꺼비의 이동은 지진 발생의 전조현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식 사망자 집계 30만여 명을 기록한 1976년 중국 당산 대지진 당시에도 지진 발생 몇 시간 전에 엄청난 수의 개구리 떼가 이동하는 것이 목격된 바가 있습니다. 1783년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주의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 지역의 개들이 갑자기 심하게 울부짖어 당국은 개를 써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1835년 2월 20일 칠레 남부의 항구도시 탈카완호 지진에서도 개들의 심한 울부짖음이 있었고 1999년 터키 대지진 당시에도 나흘 전부터 개들이 울부짖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975년 2월 4일 중국 야오닝 성 하이청에선 지진이 일어나기 6주 전부터 겨울잠을 자던 댐들이 굴에서 나와 얼어 죽고 거위가 날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1971년 2월 9일 일은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주엘센 페르난도 계곡 주변에선 순찰 경관 두 명이 거대한 지위대를 발견했고 몇 시간 후에 대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지질학자들은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진원지로부터 반경 50km 이내에 있는 비둘기들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24시간 이내에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발생 전후 이 지역 어민들은 붕장어 등 평소에 잡기 힘든 바닷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평소보다 10배나 되는 어웨골을 올렸었습니다. 물고기들의 지진 감지 전조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물고기들의 지진 감지 전조사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